안녕하세요 쏘요사에요 저 지금 피지워터에서 하는 요가 이벤트 가고 있거든요 어제 제주도에서 밤 한 김포에 한 7시 반 정도 도착해가지고 집에 왔더니 9시가 넘었는데 와서 강아지 케어하고 그리고 지금 아침에 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총담동으로 요가를 가고 있습니다 아우 피곤해요 일단 지금 요가 수업을 좀 늦어가지고 엄청 많이 가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어떻게 여튼 가서 요가하는 거 찍어볼게요 안녕 청담동에 있는 플라잉영과의 뉴욕에서 오늘 행사 진행할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온다 목소리도 안 나온다 목소리도 안 나온다 저기요? 이것은 뭐예요 이거 뭐예요 마시는거죠? 네, 마시는건데 두 모금 정도 드시고 여기다가 다 넣어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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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